사멜하 2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봉독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는 감격이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입니다. 이 사멜하 22장 말씀은 사멜하의 기록이 됐지만 시기적으로 다윗이 모든 걸 다시 회복했을 때 그가 모든 것에서 구원받은 자기의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편, 18편에 가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의 감격과 같은 노래를 또 고백을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다윗이 기록된 걸 보고 아 그렇대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이와 같은 삶에서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그분을 진실로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의 일생을 사멜상에서부터 사멜하까지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함께 그의 일생을 동참했죠. 이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삶도 그와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삶에서 이렇게 다윗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은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게시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것이 새 노래라고 말해요.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라고 했는데 미리암이 그 새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불렀냐 하면 아닌 거죠. 그때는 미리암이 주님의 구원을 찬송을 불렀는데 그 뒤에 문등병자가 됩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새 노래를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어디서 그와 같이 문등병이 됐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레위지파가 되어졌고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해서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우수화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는 자기의 그 정의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종으로서 그는 신실했고 그 모세의 앞 아래에서 늘 자기의 신분 안에서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죠. 그 여우수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옥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자세로 임하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고 해서 영광과 존귀의 어떤 그런 자세나 그런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어느 거 하나도 다를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 율법 아래에서 정제받고 참소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실 때는 통치하는 자.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죄인과 같이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느 나라의 왕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왕권에 사는 하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마귀의 세상 가운데 어둠의 왕국 가운데 살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질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과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인의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참으로 부정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참으로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메. 자,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로 찬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게시록 5장 9절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화목재물로 오셨기 때문이다. 속재재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사망권세의 그 몫을 그 몸에 짊어지고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게시록 7장 우리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게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 하니. 아멘.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라. 무엇을 알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14만 4천인이 각 집합마다 몇 명인지를 말해놓고 하신 말씀이 이 성경 9절이에요. 14만 4천인이 큰 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큰 무리 무슨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는 때 이것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승리를 외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이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게 육체로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그때 임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왕이 되는 임하심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임하심은 죄인처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들어가시는 임하심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승리를 예고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죠. 나기를 타고 짐승과 같이 그곳에 임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제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많은 문이 있지만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동문은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동문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동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동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으로 오시면 주님은 감남산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남산은 바로 그 동문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거기가 겟세만의 동산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눈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곳이죠. 감남산이라 말하는 올리브 나무가 감남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산을 말하는데 거기에 감남나무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기름붐이 있는 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붐이 있는 성산에 임하시는데 이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숫자로 exactly 14만 4천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12천명씩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스 2장 20절에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와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소를 증거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증거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증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가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의 입술이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가 이제 경험하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문과 전도서를 기록했죠. 그 기록도 그가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솔로몬 이상 더 경험한 사람 없어요. 더 누린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누리고자 원하는 그 부기와 영화 솔로몬이 가장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해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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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무엇이 다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속한 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의 찬양의 첫 번째가 반석이었어요. 이 반석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의미해요. 요동하지 아니하는 말씀인 반석은 그 반석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가라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한 반석. 그것을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반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요동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는 당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변개치 않냐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약속하신 리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결코 변함없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코 변함없이 이루신 그 반석은 물을 내놓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고린저전서 10장 4절에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광야를 통과할 때는 육체적으로는 그들은 거기에 있던 어떤 바위를 해서 물을 터뜨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볼 때 그냥 바위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사도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바로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먹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기낭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한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한 물은 무슨 물이냐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을 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하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 그 몸에서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떡은 말씀이오. 그 몸을 쪼개시고 우리에게 주신 피도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털을 세운 자가 되어질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반석이라고 했다고 우리도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반석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모래 위가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짓고 그 십자가에서 세워진 자는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이와 같은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모든 걸음의 행보 행보가 다 항상 그 십자가의 턱 위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동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을 하려면 나 자신도 내 안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들으시고 계십니까?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신 말씀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너는 베드로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16절에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메시자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단 한 분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있다는 고백을 한 자인 겁니다.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개발하는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줬다. 그래가지고 요새 유행이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 유행 한참 했어요. 제 이름은 싫고 이제 믿음의 이름을 짓는다 그래서 이름을 막 바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이름이라면 베드로 이름을 가져야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반석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나의 터가 되어져야 해요. 캐톨릭이 세운 것처럼 이 바위가 바로 베드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우고 교회를 짓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하죠. 정말 큰 오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백 마태본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자들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졌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세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 것은 이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터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우상리 벨리아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로 믿고 그분의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나의 반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집을 짓는 근본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위에 내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찬송하는 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방패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3절에 그랬죠. 그 말을 2절에 하고 또 3절에 2절에는 뭐로 표현해요. 요새시오라고 말하고 3절에는 나의 방패이시오. 요새 방패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건 요새는 견고한 성을 말해요. 견고한 성. 내가 반석이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헤아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요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사망권세는 지나갔어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임을 면했어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어도 바로 그 피바른 집 안에만 들어가면 사망이 나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다윗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없이 죄를 짓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가 그의 자자손손이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이거를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나를 그냥 구원하신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비록 넘어지고 비록 죄를 짓고 비록 또 실패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만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저 십자가밖에 구원이 없다고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요새 안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거든요. 바깥으로 나와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살인의 죄를 친 자가 어디로 도망가야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요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방패. 전신이 그 앞줄을 입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나의 방패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요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새 안에 거하는 자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인 거예요. 그 방패를 가진 자. 이 방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문서 우리 30장 5절을 찾아보십시오. 자문서 30장 5절. 찾으셨으면 자문서 30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풀도가니의 일곱 번 달려난 말씀이에요. 고난과 환란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는 육체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 육체의 정력을 벗어버리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내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바로 내가 요새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내가 은도가니 일곱 번 달려난 것처럼 내 육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와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된다는 것.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라고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다면 매 순간마다 참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한 자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지셨어요. 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믿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 겸손한 믿음이 그의 방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의 요새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받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2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로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는 자 압살롬의 손에서 건졌고 세바의 손에서도 건졌고 사울의 손에서도 건졌고 다비씨 피록죄를 졌어도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찾아오냐면 육체의 정욕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또한 나의 원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생각은 다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거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요새에 들어가고 나를 건지시는 그 요새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막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각과 싸워서 그것을 내친다라는 거예요. 육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거하는 자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주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와 같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는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해요. 내가 그분 안에 숨고 그분으로 이기는 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린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인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똑같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안 당하시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겪는 아픔 똑같이 100% 느끼십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그 고통 그분도 똑같이 견디실 수밖에 없는 육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몸에 그냥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버릴 권세를 줬다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100%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그 계획도 잘 아시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능히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시려면 생명의 맛을 알아야죠. 생명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십자가로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길이 되어졌고 문이 되어졌어요. 그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 나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얻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권세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것을 아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나는 오직 나 하나만 너의 여호하라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나는 그냥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내 육체의 정력을, 내 육체의 생각을, 내 육체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뭔가 그렇다 하고 달콤한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도 버릴 수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왜 배우세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생명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내가 버릴 권세로 버렸다 그러세요. 왜? 다시 취할 권세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에 대해서 버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는 나의 뿌리시오.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가 능력이 되어지는 그 능력이 주님이 다윗의 칼에다가 뭔가 어떤 전파를 보내서 그 칼이 갑자기 파워가 있는 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고린저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부활하심에 또한 동참되어져서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그 생명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이 여와께 속했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이라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와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그냥 구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을 어둠을 내치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생명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빛과 소금이 되게 없어서 라고 한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이 나의 뿌리 되어줘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의 뿌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뿌리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나는 너에게 복주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번성게 될 걸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은 또한 구원의 뿌리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피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늘 나를 보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나의 구원자라고 입력시키고 믿게 하려고 뭔가 그거를 막 하려고 그냥 기도를 읊조리면서 몇 번씩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져서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도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지시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려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진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면 뭘 할 수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 나보다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 죄악덩어리거든요. 도무지 뭘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르셔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택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그 엄청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그와 같은 찬송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막막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이 아는 막막함이 오죠. 그런데 매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걷고 순정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확신을 가지고 찬송한 거예요. 4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게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나의 입술에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와 같은 찬송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는 걸 그 앞에 말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그분께 내가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는 이제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는 아래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건 지나간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돼요. 게시록 4장 11절 찾아보시겠어요. 게시록 4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물을 지으신지라 마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마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마음물이 뜻대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뜻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중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를 조성하시니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5장 12절 찾아보시겠어요. 게시록 5장 12절. 그래서 주님이 왜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 같이 봉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대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스 1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일하게 하셨어요.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었지만 이것은 곧 바로 승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 영광받으실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권세가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피로 삼으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다윗의 찬성처럼 우리도 찬성하고 아멘. 그것이 나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오 찬성이오. 그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자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의 두려움이 절대로 티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제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영광의 찬성의 기업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찬성을 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우리 그런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성하이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오. 우리 삶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어서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매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이제 그 많은 삶의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그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권을 회복한 후에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아직 이와 같은 고백을 다 드리기에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승리를 얻고 어떻게 왕권을 회복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은 여정을 다 경험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단 한 문,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칩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그 요새 안에 거하니 그 누구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게 하옵시고 어떠한 미혹도 받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손에도 우리의 발에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다윗이 고백하며 찬성 올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찬성과 고백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참으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로서부터 온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주신 그 도의 말씀만이 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피로 물로 마셔서 우리 심령은 말씀으로 주장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수가 흘러 넘쳐날 수 있는 부여환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영광과 종교와 찬성을 끊임없이 들이다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십사만 사천인이 되어져서 주 앞에 이 영광의 찬성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올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우스 오브 티저스에 속한 자나 아버지 이 하우스 오브 티저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십사만 사천인에 속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찬성의 키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결단고 실족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 주 없으시기를 구하오며 혹시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 없어서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